Q. 이 춤을 추고 있는 과정 일단 저는 참여할게요 포즈 접해서 그 다음에 아. 이 노래 네. 저는 좀 내가 할 거예요 춤 5. 6. 7. 8. 2. 3. 4.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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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 지훈이 형 팀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지훈이 팀이 아니잖아요 아니 승훈아 진짜 잘하라고 진짜 나 끝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지수 형은 여긴 거예요 승훈이랑 정환이 형은 좀 빠져주세요 제 팀에게 다시 찾아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지금 빠지고 승훈아 재미없습니다 정환이 형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예요 아니 지금 여기예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승훈아 정환아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정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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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 형은 정환이 형은 최현석 씨, 열을 두고 주세요. 네. 옆을 열을 두고 주세요. 고승관 씨, 옆을 한 발 전진. 한 발 전진. 아이, 잠시만. 고승관 씨, 두 발 전진. 옆을 열을 두고. 옆을 열을 두고. 옆을 열을 두고. 그 상태에서 두 발 전진. 얘가 다 공기위. 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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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. 주석원 씨. 앉아 계세요. 주석원 씨. 연락하자. 상근 씨. 유석원 씨. 꼬리세요. 팔을 팔아주세요. 상근이 씨. 뭐하십니까? 무섭몸시 짠을 잡은 채로 밀어보세요 무섭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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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시정씨 성민씨의 뼈을 때려주세요 성민씨 가만히 있으세요 성민씨 가만히 있으세요 성민씨 내 문잡아 권시정씨의 뼈를 던져 때려주세요 이선성씨 신을 맞췄습니다 신을 자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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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저만 쓰겠어요 당신만 쓰세요 동영아 조정 좀 해줘 빨리 세줘 하다 세 세다 오 던져 두 보시다 첫 버순 22 네 나이는 27세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로 가 제주도로 갈까 여기 비트핏이 아직 없어서요 자 leich 어 착한신분이군요 유난이 15분 어떻게 조금 안하거든요 가세요. 저희 누나 형 데인데러스 하자 후배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세븐틴 첫 번째 탈락자 세븐틴 첫 번째 탈락자 부 로봇입니다. 그래도 저는 여기 서울의 연습실에 제가 올라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정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은 저희 여러분들께 항상 일종으로 대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않고 사회생활에서는 절대 일종으로만 대해야된다는 걸 깨닫게 가! 준비가! 가! 준비가! 컷! 그리고 제가 보냈다는 생각님들 다 알아봐주실래요? 감사합니다. 재생철역으로 감사드렸습니다. 사랑이 좋아 약속의 보다 만남은 나 혼자 세월이 연습실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월이 연습실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월이 연습실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, 진짜? 나랑도 한 번이신가요? 승관이 아니야? 승관이 아니야? 승관이 아니야? 승관이 승관 승관 이즈 proved 새 hitch monstrous 아 Spirit 쨍 사장님 사장님이 뭐라고 해야하나 제가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목표는? 처음에 피곤한 목표는?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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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호호 참 참 참 아호호 참 참 참 참 엘리야!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이리와 나홍자는 10번째 카메라에서 영원히 잠깐만 잠깐만 참 참 참 절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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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 가리비 파스 먹고 싶냐고 파스 먹고 싶냐고 나 파스 먹고 싶냐고 아니 눈에 싸 그래 내 눈에 싸 그래 내가 방아다 줄게 눈에 싸 눈에 싸 그래 아니 연계란 아아팩이 나왔네 아 컨센터다 이거야?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중간에 잠깐 방송사고 있었죠? 몰랐어요? 카메라가 잠깐 안됐어요 아 그거 사실 제 마법입니다 Back in the school Back in the school 정리컷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방송사고 없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? 다음주에 이번주 5개월날 봐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는걸까? 졸려서 여러분 진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밤새하겠지? 더 졸려